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양한 걸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많은 많은 선물을 준비해 드릴게요 우선,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엠씨가 없습니다 소식으로 다운로드할게요 왜 재밌어요? 어 근데 저희가 직접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군요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가 직접 회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왜냐면, 저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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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중간에, 혹시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매력이란 말이죠 그럼 저희는 항상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조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... 이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는거죠?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희는 문화의 창문장에서